사장님 여기가 얼마나 된거에요? 어 합격이다! 40년 가까이 된거에요 여기가 40년 된거에요? 공문동 유일한 공부사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 애들 키우는 데는 저기가 익숙할텐데 우리는 또 모산이 오네 뭐 사는데? 여기 나이트웨어 언니 사는다 어? 진짜네? 없는게 없네 얼마야? 21,000원은 그게 비싸? 야 진짜 오리지널 비싸는 공주 없네 이거 사는거 맞아? 확실해? 구경 좀 한대 옛날에 우리 때는 몽고새 마라스도 하러 썼는데 여기가 40년된거에요? 여기가 40년된거에요? 여기가 40년된거에요? 여기가 40년됐어요? 여기가 40년된거에요? 그럼 여기 초등학교가 원래 공영초등학교가 없었어요? 아니요 공영초등학교 어디지? 여기가 40년대요 아아.. 와 어마어마하네 그럼 건물핏인가? 아범님이요? 우와 완전 부럽구나 여기가 그렇게 오래된 데였어? 가자 우리 먼저 우리 먼저 가 있을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